여러분 아이돌 라디오는 어디서 방송되죠? MBC 라디오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는 길로 활동 중인 신인 가수 지동국입니다 오늘 폴킴 선배님 특집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스와이 작곡의 폴킴 선배님 피처링 하신 짝사랑이라는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 한참은 혼자서 맴돌았지 나만의 생각인 줄 모르고 하루하루가 너의 생각으로 가득한 나만의 날이었어 너를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혼자 널 바라보는 일도 너의 사랑 모두 끝난 뒤에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널 기다릴 거란 말도 못하는 나는 잠들기 전에도 떠오르고 일어나면 생각나는 그 사람 하루하루가 우리 둘만으로 가득한 그날이 언제 올까 너를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혼자 널 바라보는 일도 너의 사랑 모두 끝난 뒤에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널 기다릴 거란 말도 못하는 나는 나는 혼자 아픈뿐인 난 그 흔한 고백 한 번 못하고 이제 너를 지우려 하고 있어 너를 스파사 Guess 너를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널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너의 사랑 모두 끝난 뒤에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널 기다릴 거란 말도 못하는 나는 널 사랑해서 안 될 것 같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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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